네 우리 김종대 전원 나오셨습니다 아니 뭐 고발당하신 것 같던데 천공한테 그 때문에 고발당해요 또 또 고발당했어 왜 왜 고발당 했어요 뭐 잘못했길래 아니 세번째에요 세번째 경호처 고발당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항상 이정권에 보면은 불변의 법칙은 진짜 그 문제 인물은 놔두고 그 문제 인물을 지적한 메신저를 공격한다 아니 이번에는 이종호씨가 여사를 사칭해서 별하별 말을 다 하고 다녔어요 글쎄 말이야 내가 여사라면 누굴 제일 먼저 손보고 싶겠냐고 저 툭하면은 자기를 사칭해서 뭐 별 허풍 거짓말 다 떠는 저자가 이종호씨가 시한폭탄 인데 거긴 놔두고 이종호씨 의혹을 제기한 저와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그 다음에 jtbc jtbc 까지 셋을 그 카톡방 멤버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웃겨 이게 사태가 카톡방 멤버들 적반하장도 이런게 없죠 그래서 어 아니 지금 저기 뭐냐 그 주가 조작으로 지금 집행유예 기관이고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아닙니까 주포지 주포야 주포 그런데 저렇게 설레발치고 오지랖 넓게 다녔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거기다 이제 낙원들이면 고발해 버려 이 배심이 이게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고발 내용은 뭐예요 명예훼손 네 뭐 허위사실 적시 얘기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조금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내가 오늘 썰어버리려는 게 바로 이건데 그 참으로 희한한 제보자가 나타났다 누구야 그게 이제 그 해병 카톡방의 멤버인데 이분은 장경태 의원을 찾아가서는 이종호와 김건희 커넥션이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를 오빠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종호는 작년 말에 만났다 그것도 구명해준 감사 표시로 임성근이 만났다 그리고 이런 말이 또 허풍으로 들릴까봐 일사단 작년 3월에 초청 받아 간 김계환 사령관 이종호 송호중씨의 같은 기념사진도 내가 그런 파일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장경태 의원한테 한 보따리 제보를 해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자기한테 제보 받은 제보한 사람은 김기환 변호사가 아니라 이종호 측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채모사업가 아니에요 네 채모사업가로 보여져요 그랬는데 이 사진은 청문회에서도 공개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판넬 이렇게 띄고 아 박균택 의원이 그거 한 거 아니 이건 장경태 의원이죠 어 장경태 의원이에요 그 임성근 사장한테 이 사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 세 사람 서있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초청 안 했습니다 임성근이가 그랬지 어 그랬는데 나중에 진술서를 보내 왔잖아요 저기 제가 초청한 게 맞습니다 마저 보냈었고 그러니까 임성근 기업보다 임성근 주변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질문하는데 이 정보 소스가 그 제보자란 말이에요 채모사업가라는 사람 네 그랬는데 이 제보자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다음에 김기환 변호사하고 이 제보자가 통화한 녹취록이 있어 이거는 이제 올해 7월 초으로 7월 4일인 거 같은데 네 이때 김기환은 자기가 공수처에 공익 제보를 했지만 이건 이종호 씨 의혹을 공익 제보 한 거지 그 카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저 뭐 문제 제기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무관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미안하단 전화라는 거죠 아 김기환 변호사가 최 모 씨한테 네 미안하다 그리고 jtbc 보도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나도 안 나갔으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서 일이 좀 커졌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녹취록이 고스란히 권성동 의원 아 그래서 권성동의 정원 유착이다 jtbc가 아닌데 보도했다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이런 걸 갖고 기자회견 하면 권성동도 이상이다 이게 기자회견 꺼리가 돼 뭐 알아 들어왔으니까 미안하다 얘기한 거였는데 근데 뭘 파일을 툭툭 주니까 왠지 현실감이 생기고 이야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뭘 이렇게 저기 뭐냐 자기가 이 신뢰성이 있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뭐 녹취 파일이나 뭐 이미지 파일 이런 걸 막 까 그러면서 여야에 다 뿌려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의원회관을 돌아다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네 최모 씨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느 한쪽에 붙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었을까 그것도 전혀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했어요 네 뉴스공장에 나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얘기에요 이종호 씨 뭐 뭐 김건희하고 커넥션 있고 임상근 사단장 뭐 나 별로 지켜주고 싶지 않고 이러는데 삼부토감만은 아니다 그게 핵심인 거 같더라고 삼부는 골프다 이 얘기를 또 주장하나 이게 철진한 얘기거든 이종호 사업가가 근데 이때는 장경태 의원이 군 골프장에 삼부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골프는 삼부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직접 장경태 의원한테 와서 어 그러면은 아 진짜 찾아온 목적이 이거였구나 앞에는 이제 에피타이저로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준 거야 에피타이저로 주고 에피타이저로 주고 근데 삼부는 골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박정은 대령을 찾아가서도 삼부는 골프다 그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박정은 대령의 동기 회장을 찾아가서도 삼부는 골프다 그랬고 이게 세 번째거든 아 근데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삼부는 골프다 삼부는 골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머리 회전도 빠르고 어떤 네트워킹도 치밀하게 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유독 이 삼부권에 대해서 정말 스투피드하거든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몰라요 하여튼 사업가 웃긴 거야 근데 권성동 의원을 찾아가서 이제 녹취파일을 건넨 다음에 저기 그 이번엔 또 거꾸로 된 제보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권성동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이 쌈이 붙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김규환 변호사가 장경태 의원하고 고의를 하고 이 제보 공작을 했다 그러는데 김규환 변호사를 만난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그 녹취록이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김규환 변호사한테 탐문을 한 거지 또 곧 열릴 청문회 청문위원이니까 그렇지 정확해야지 김규환 변호사가 그 뭐 녹취파일인지 뭔지 안 줬다고 장경태한테 안 줬어요 그리고 전화 오는 것도 안 받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뭘 달라고 그랬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에 제보하려고 그리고 필요함은 공수처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유착이 안 된 증거야 그게 그런데 이걸 유착으로 막 몰아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여야에 김규환은 믿어서는 안 된다 골프는 삼부다 이 두 가지를 공익 양당에 이걸 전파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신뢰성 있는 걸 표시하려고 뭐 녹취파일을 까고 뭐 이미지 파일을 까고 이랬던 거 같아요 그 이종호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넌 가서 3부는 골프다 근데 그게 직관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전화기로 벌써 오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종호 씨한테 사실은 불리한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한테도 결정적인 거고 오빠 동생 사이 아니야 완전히 그러니까 그 휴대폰 이종호 씨가 공수처 출석할 때 지난 7월 18일 날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버려버렸어 하루에 휴대폰을 두 번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인가 두 번 바꿨다고 그리고 올해만 일곱 번 바꿨거든 휴대폰 값 많이 들었겠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요 대목은 이종호한테 불리한 건데 이건 민주당이 관심이 있을 거 같으니까 거기에 제보하고 그런데 또 저기 뭐야 권성동 의원한테 뭐 제보할 때는 김규현 나쁜 놈이다 하면서 이때는 이종호 얘기를 빼고 오히려 이종호를 옹호한 것이죠 그래서 김규현이 나쁜 놈이면 이종호는 혐의를 벗으니까 옹호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신출기멀 홍길동 같이 동예번쩍 서예번쩍 여예번쩍 야예번쩍 이래가지고 아주 그 오지랖이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쫙 이렇게 해서 두 의원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였어 그러는 동안에 그런 동안에 이제 진짜 더 충격적인 일이 뭐예요 또 벌어지는데 윤상현 의원 대본에 없는 자가 등장하네 윤상현이? 왜?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없다 삼부토건과 김건희는 관계가 없다 김건희가 삼부토건 우리 가족이라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김건희와 이종호 관계가 없다 오빠라고 부른대는데 이종호 삼부토건도 관계가 없다 아니 이종호가 삼부토건 부자를 탁해야 한다는데 구치소 옮기는 것까지 봐준다 글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뻔한 거짓말을 왜 윤상현은 하지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수혜 주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재작년 6월부터 삼부가 재건지원 포럼에 참여하면서부터 다 한 거다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그게 뭐냐 하면 일종의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그땐 전쟁이 금방 끝날 거 같았거든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건지원한 게 많지가 않았지 그때는 그리고 저기 뭐야 여기서 이제 의혹이 아니 해외 사업은 구조조정에서 청산한다 그랬거든 삼부는 근데 그 포럼에 왜 갔냐고 해외 사업이 아예 해외 사업부가 지금 없대요 없대요 아예 그러면 그 포럼에 왜 갔냐고 그때 그랬는데 그거 포럼 한 번 간 거 같고 왜 수혜 주냐고 포럼에 한 번 가서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아니 제 얘기가 근데 윤상현 의원은 봐라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사업했다 아니 뭔 사업을 했냐고 해외 사업부가 유명 무시한 건데 공시회 없는데 그런데 이제 주가가 뻥튀기 한 건 그건 그걸로 인한 거지 뭐 정권 뭐 김건희 이런 거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그게 아니면 다 청산하고 공시회도 안 나오는데 저기 뭐냐 우크라이나 왜 가고 그랬는데 그걸로 주가가 뻥 다섯 배틀다가 지금 별거 아니니까 또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원래 우크라이나 사업했다는데 왜 지금은 떨어지냐고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튀어 오르다가 왜 튀어나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산부토건 변호인 노릇을 찾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은 어떻게든 산부토건을 디펜스 해야 그 저기 여사가 보호된다고 믿는 건가 그런가 봐 그게 아니라면 왜 자기들이 이런 디펜스 역할을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냐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사업과도 결국은 핵심은 산부는 쓰리 그냥 세 번째 치는 도니까 골프다 이걸 계속해서 그렇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게 먹혀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요 국민의힘에 아 그러니까 굴골프다 김범 의원이 청문회에서 3부는 골프라고 계속 우기잖아 계속 우기잖아 국민들한테 3부는 3부토건이 아니라 골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꾸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논정인 게 카톡방에 처음에 3분의 1 체크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 3부가 3부 토건이냐 골프냐 이런 논란이 있긴 있었지 그러나 이 논란이 의미가 없는 게 뒤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종호가 나오는 녹취론에서 지 입으로 3부 토건 얘기를 계속 하거든 그러면은 녹취록에 나오는 3부 토건 얘기가 뭐냐 이걸로 모든 논란이 가면 끝나는 거지 이제와서 그 이전에 공개됐던 카톡방에 3부가 있냐 없냐는 이제 시효가 지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한 게 설령 골프라 하더라도 지금 3부 토건 얘기가 왜 녹취록에 나오냐 이게 이제 본론이 돼 버린 거잖아요 진짜 정보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지금도 그 카톡방에 있는 게 골프는 3부라고 우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게 3부 토건에 뭐 아주 대단한 게 있습니까 대단한 게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말 이상한 일이 이거예요 또 있어요 아니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 골프 3부 얘기 나온 게 이제 지난달 6월 25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한 달도 더 지났죠 그렇죠 그런데 3부가 여태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삼부 토건에서 그러네 아니 삼부 토건은 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로 한 달 동안 그 논란이 됐으면 우크라이나 사업이 어떻고 또 뭐 뭐 저기 뭐야 이종호 씨가 어떻고 뭐 말이라도 해야 이게 저기 뭐냐 주주도 있고 그렇죠 거래처도 있고 주식 산 사람들도 있고 노조도 있고 아 노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다 지금 궁금해 할 건데 그러면 기업이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사장이 한동훈 서울법대 동기 아니에요 동기라 그러대요 삼동훈 사법연수원 동기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엘리트들 사장으로 갖다 놓고 했으면 지금쯤이면 뭔 입장 표명을 할 법도 하거든요 없어요 신경 오로지 삼부토건은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삼부는 골프다 삼부는 우크라이나 사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삼부토건에서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나왔을까 이야 이거 긴 건이만 연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성동윤과 권성동윤과 나서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판을 짠 촉진자는 최 모 씨가 돼요 사업가 . 그리고 그자는 원래 김규현 변호사 는 사업가 최 씨는 자기하고 나이 도 비슷하지만 이 건하고는 원래 관계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했던 그냥 평범한 사업가라고 봤는데 왜 이 사람이 전면에 등장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겸.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 죽겠네. 3부 통원이 도대체 뭐예요 실체가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간의 의무는 이 카톡방이 3부 이익공동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욕이 생기는 게 바로 그 뒤에 나타난 이런 행태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고 수상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지금 최 씨는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3부 통은 주식 주가 조작 이익공동체 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보시면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4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록을 깠는데 그 전날 제가 고발 당한 거예요. 김기원 변호사.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그때 고발인이 이종호 씨 송호중 씨 최 모 씨 그 다음에 땡땡땡 익명 한 명. 이종호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종호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다시 원팀이 되거든. 아 원팀이 됐어. 김기원 변호사 연애고. 여기서 다시 원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종호 씨하고 장경태 의원 씨를 찾아갈 땐 최 씨하고 이종호가 무슨 이견이 좀 있다가 이게 다 조정이 돼서 다시 원팀이 돼서 권성동 의원을 찾아간 거 아닌가. 그때 찾아갈 때 저를 고발하기로. 이것도 같이. 의원님. 그러니까 그 멋쟁 해병이 거기 있는 애들이 아니 애들이라 하면 안 되지. 거기 계신 분들께서 삼부토건 이익공동체다. 이러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근데 왜. 왜 윤상현과 권성동과 이런 사람들은 삼부토건 이렇게 옹호하는 거야. 삼부는 골프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 정권에 뭔가 하여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거. 아니 김건희를 옹호한다. 예를 들면은. 윤상현까지 왜 나서. 권성동 의원은 왜 와둘 수 있지. 그렇죠. 왜 나서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엄청난 커넥션들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원래 삼부는 몸통이고. 그 공동체가 이제 자기들 힘이 강하고 우리가 배후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임성근 건이나 아니면 조병로 시험관 건이나 이런 거를 막 놓고 저질렀던 거 아닌가. 국방무 장관 뭐 바뀐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그 얘기하고 해병대 사성장군 나온다고 하고. 엄청난 뭐가 있구만. 그 안에. 파워집단이구만. 아주. 파워집단인데. 피 비선 파워집단. 사실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이 로우비 구명을 했다. 여보와 관계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임성근은 성근이 성근이 이렇게 부르면서. 에야. 에야. 사표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뭔가가 임성근 사단장은 사표를 내려고 그랬거든. 그렇지. 작년 7월 28일 날. 사표를 이미 사위 표명을 해놓은 상태라고. 근데 못했어. 사표를 못 냈어. 30날은 관저대기 하고 있었거든. 출근도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휴가 처리해 주네. 그러더니 사표 내지 말라네. 그러니까 왜 나를 꽃가마를 태우고 이렇게 난리지. 자기도 궁금하대. 임성근도. 사표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야. 그때 소신 있게 냈으면 명예롭게. 명예롭다거나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위신이 추락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가 두 번 사표 만류를 받았다는 건데 그건 박철환 검사 증언이에요. 그런데 누가 만류했느냐. 그게 이 사건의 임성근 비호 의혹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의혹이 살아있어요. 산부톡은 정권 같네. 그러니까 지금 에 와서 보니까 산부가 몸통으로 이제 화살이 되니까 임성근 이고 말고 다 버리기 전략이야. 다 버려 이제. 이제 자기들은 손 안 떼겠다는 거야. 자기들한테 칼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성근이. 성근이 하더만 뭐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 조건은 막 가버려요. 이거는 잘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저렇게 막 가다 보면 뭐 나오겠지 뭐. 누가 나 이제 마실수하거나 얘기하는. 자 그럼 거기에 아까 임성근이 있었는데. 제2의 임성근 조병로 경호관. 그건 뭐예요. 그거도 임성근 얘기할 때 이게 작년 9월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조경로 치안갑 시켜야 되는데. 결 하나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시점이 언제. 저기 중앙인사혁신처에서 징계 불문으로 빠져나올 때 아닙니까. 그 일치에요. 그때잖아. 그 시기하고 일치에요. 그러니까 임성근 빠져나가게 하듯이 조병로도 빠져나가게. 이게 되잖아. 아니 누구야 경찰청장 누구야. 윤익은 경찰청장이 경로해서. 감사해 징계해 그랬는데. 저기 경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저기 중앙인사혁신처로 넘겨요. 왜냐하면 중징계는 중앙인사혁신처 수관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불문. 어마어마하게 센 힘이 들어오죠.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센 힘이 들어온 거야. 중앙인사혁신처는 움직여? 거기 징계비를? 그건 별도기구잖아요. 그렇죠. 중앙인사혁신 별도기구. 아 경찰도 손을 못 대는 데죠. 모든 공무원의 중징계를 통합관장하는 중앙기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니 이 수사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를 빼줘? 그 타임에 그 시점에 이정호가. 야 치안감 하나 우리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별세게 달아줘야. 그 시점과 타임이 일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지. 같은 시기지.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 전에 형사 이과장 그 수사하던 팀장은 영동포 경찰서장 당시에 그 전화해서 용산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관세청 수사에서 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영동포 경찰서장이 왜 백혜룡 수사팀장한테 그 얘기를 직접 하셨지. 어제 그저께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해요. 백팀장이 딱. 그랬는데 그걸 짐작해 하면 녹취 파일도 나왔어요. 녹취 파일도. 어떤 게 나왔어? 아니 나중에 백팀장이 그 전화를 받을 때는 녹취 못했죠. 용산이 심각하게. 아무래도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죠. 다시. 그래서 저번에 용산에서 심각하다고 해서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부인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사건을 이첩합니까 제가 하던 걸.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난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관장도 모르게 이첩이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그게 마약 형사단이니까 그걸로 빠지죠. 이첩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백경정은 좌천대죠. 하곡지구대. 지구대. 그건 수사부서가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주민들 보살피는 데야 지구대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가 막히지. 얼마나 센 힘이 작용했으면. 조병로 치안감을 구명하고. 그다음에 이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좌천시켜버린 거야. 관세청도 봐준 거 아니야. 이야. 결정적인 거 아니야. 왜. 세간원. 세간원씩가 말이야. 마약을. 필리핀 마약단이. 94kg을 들고 들어온 거를. 800억 원어치. 통과한 거야. 800억 원어치. 800억 원어치. 이게 역대 마약 사건 중에 역대급이에요. 워낙 많은 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했는데. 환세청도 없던 일. 그걸 해서 주사팀장에 전화했던 조병로도 없던 일. 그리고 주사 더 하려고 그러니까. 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넘겨. 그러니까 용산이 누구를 말한 거였겠냐고. 그게 이제 이종호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는 고타임에 치안감도 우리 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몇 박자가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종호는요. 또 김규현 변호사를 낚아버리는 게 뭐냐 하면. 이종호 씨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됐었잖아요. 구속됐죠. 그때 구속할 때 그걸 구속시킨 검사가 한보 검사래요. 뭐예요 또 그건. 아니 그때 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인데.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에 검사로 발령 난 게 그 한 검사 밑에야.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에 검사가 있었나요. 내일모레 우리 출연하기로. 그러니까 이종호 입장에서는 나를 구속시킨 그 검사 밑에 있었다고. 이건 내가 픽업. 그랬는데 그때 김규현은 이종호가 누군지 몰랐어. 멋진 해병 단톡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뭐 이종호 씨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하고 같이 근무한 검사들을 탁탁 알거든. 오 대단하네. 그렇지. 그리고 김영철 검사도 알거든. 김영철이? 저거 장시호 저거. 어? 뭐 불륜설 있던 사람. 이번에 탄핵 대상이죠. 예예. 그리고 김영철하고 무지 친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중에 검사가 된 김규현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 한 검사를 자기가 모셨으니까. 그 한 검사한테 전화해서. 이종호 씨라는 분 압니까? 검사님을 잘 알던데요. 그러니까. 얘 엄마 그거 내가 구속시킨 애야. 걔가 도이치 주포잖아. 아 그렇습니까? 어 이래된 거야 얘기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종호 입장에서는. 군장성도 내나와 버리. 검사도 내나와 버리. 경찰도 내나와 버리. 또. 김건희는 나를 오빠라고. 자기 사람을 요소요소에 다. 뭐야. 그런데 이게 김건희를 등에 업고 하니까. 이런 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 저기 뭐냐. 그때 그 해병 카톡방에 또 보면. 그 조병로 경무관이 이제 몇 번 자리를 옮겨 다니다. 지금은 그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급을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 부속실장. 그 밑에 따라다닌 경찰. 그 현직 경찰이 이 카톡방에 또 멤버야. 아 카톡방에 또 있어요? 아니 이 멋쟁 해병 카톡방. 여러 명이 있구나 거기에.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이 이종호. 우리 김기현 변호사. 그 다음에 송종호. 최 모 씨. 그 다음에 경찰. 현직 경찰. 현직 경찰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게. 그게 지금 누구야. 조병로 경무관에. 따까리. 따까리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뭐야. 조병로가 그러면. 자기는 좀 고해지니까 안 들어오고 자기 밑에 집어넣은 거야. 아니 거꾸로 됐을 수도 있죠. 그 밑에 직원을 통해서 조병로를 알게 돼서. 이렇게 구명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관세청은 없어요 관세청. 그건 모르죠. 관세청이 있을 것 같아. 아 그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 이종호가 마약사범은 아니거든. 마약사범은 아니거든. 그렇지 뭐 밀수 없잖아 아니잖아. 뭐 플루토콜하고 관계 없나. 하여튼 간에.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관세청은 뭐 일단 관심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조병로가 관세청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봐봐요. 작년에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그렇게 때려잡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뿌리뽑겠다. 이래가지고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 검사 하다 갔다고 지 우세 세운다고 또 방방 뜨고 다녀요. 맞아요. 이 정부가 전쟁 선포한 게 작년에 무슨 노조 카르테 하고 마약 주가 조작 이거 때려잡겠다고 검사의 실력을 보이겠다고 난리 칠대요. 그 이태원 참사하고 지금 연견되는 거 아니에요. 마약과 전쟁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다 용산이 저기 뭐야 이 비리 부패 세력을 사실은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 얘기한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수처인가 오리발이야 연극이야. 아니 주가 조작은 한국 자본주의를 병들게 하는 일종의 맹독성 바이러스라고. 그럼요. 그 다음에 마약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 자체를 병들게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럼 마약과 전쟁 선포하고 관세청놈들이 말이야 필리핀 마약 조직하고 짜고 써. 90kg을 밀반입하는 걸 봐줘. 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이게 왜 다 용산하고 관계되어 있냐고요. 이종호가 왜 중간에 필터처럼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가상 신안으로 있지만. 이종호가 영등포 경제사장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실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나 용산인데 말이야. 야 그거 봐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최소아. 아니 용산을 움직였지 자기가 무슨 직접 봐. 그렇지 나 이종호야. 그럼 영등포 경제사장이 너 누구야 내가 뭐 알아. 그러실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용산에 누가 전화했다라는 거야. 용산에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원님한테 내가 따질 일은 아니지. 아니 그런데 이종호는 여사하고 통화하는 걸 사업가 최씨 봤대는데. 오빠. 그럼 뭐야 도대체. 용산에 누가 영등포 경제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야 그거 봐줘 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용산에. 그러니까. 7070은 아니겠지 뭐 영등포 경제사장까지 한테 전화해서 쭉 편리게.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청에 전화를 한 거죠. 아 서울청에. 그러니까 윤희관 경찰청장은 뒤늦게 막 자기가 패싱 당하니까. 이거 뭐야 밑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고 징계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게 윤희관 경찰청장 멋 모르고. 패싱 당한 거예요 패싱. 그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에 내려 찍었지요. 거기에 형사부장하고 이런 데 내려 찍었지. 그러니까 서울 저기 영등포 경찰서장은 그 전화 받고 오금을 못 핀거지 이제. 이거 용산사항이다. 이 전화를 받은 거지 용산서장이. 아니면 영등포 서장이. 아니면 영등포 서장도 뭐 관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 사람이 대통령실로 갔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종호가 해줬는지도 모르죠.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진짜. 이것들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랬는지 워낙 믿기 힘든. 엽기적인 사건이 터지니까. 근데 그 사업가 최씨 그자는 정말. 그 정체가 뭐야. 재미있지 않아. 그건 뭐야. 그건 뭐야 도대체. 뭔 사업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공수처 수사 들어가면. 그 장경태 의원한테 제보한 것. 이것도 또. 만약에 허위면은 이게 공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김건희 여사께서. 그 채무사업가 만약에 오빠라고 안 불렀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경호처를 불러서. 핸드폰 뺏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막 다고 치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고발고사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나. 내가 언제 내가 이종호한테 오빠라고 불렀어. 그런 사실도 없는데 말이야. 네. 그리고 이종호 자신이 뭐. 김건희의 애라고 불렀고. 애가 커서 이제 영부인이 됐어. 뭐 이라고. 그 다음에 최씨는 직접 통화하는 걸 봤다. 뭐 이랬다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은. 한두 사람이 허풍을 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왜들 이렇게 다들 뒷받침하는. 커넥션을 다 뒷받침하는 정보만 나오냐고. 그래서 들은 생각이에요. 의원님. 김건희 혼자가 아니다. 아.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해서. 건진과 천공. 의원님 고발한. 거기가 아니다. 이거는. 다르다. 세력이 있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결혼시켰다. 나한테 오빠라고 부른다. 걔는 애가 말이지 말이야. 이거는 엄청난. 무슨 세력이 있어.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세력이. 김건희를 특수훈련시켜서. 아니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검찰총장 시절이죠.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한 걸 보면 이상하거든. 갑자기 통장 잔고가 0원으로 바뀌고. 주로 김건희 여사죠. 그리고 50억 되는 돈이 어디 딴 데 묻혀 있고. 뭐가 이상하거든 이 판이. 그러면 여기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자금 관리자니까. 그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하고 일었다. 근데 공직자 재산 신고가 다가온다. 그러면 또 신고한 것도 주식 거래한 내역을 세탁해야 된다. 그러면 통장 잔고를 옮겨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특검티 100명 갖고 안 되겠다. 한 천명 있어야겠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내가 김건희의 모든 걸 관리해 줬는데. 내가 왜 오빠가 아니야. 뭐 10년 동안 통화를 안 했다. 뭘 어쨌다. 한길래 신문에 묻었는데 김명신이라고 개명하기 전 이름. 그때부터 주가에 관련이 있었다라는 걸 보도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많지만 그걸로 몇 십억 벌었다.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없어. 대부분 까먹었다는 얘기. 내가 내 퇴직금 다 날렸다. 이런 사람은 많아도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돈 날리는 게 다 저런 사람들이 빨아먹고 튀어버리고. 이럴 때 선량한 투자자들이 다 저기 뭐야 알토랑 같이 모아놓은 퇴직금. 그다음에 먹을 거 안 먹고 어디 여행 갈 거 안 가면서 밥상에 나물 반찬이라도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거 아껴가면서 모아놨다 투자했다가 반토막 나고 날리고. 이런 사연들인 겁니다. 이게 버는 놈 따로 있고 선량한 투자자들 가슴에 멍드는 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금융시장 이 한국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로 만든 주범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금융산업이라는 게 떠오르는 사업 아니야. 글로벌 산업 아니야. 거기에다 산부 저거 뭐야 저거. 저게. 골프 산부라니까. 골프 산부. 밤에 치는 거. 골프 산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밤에 야간 골프 치지. 아직도 그 주장하고 다닌다니까. 국민의힘은. 아직도. 보통 골프 치는데 밤에 야간에 산부 치나 보지 뭐. 아니 산부 치나 보지. 그건 지들이 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이 이 투기 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 강대국의 흥망을 논할 때 왜 영국이 저렇게 지는 해가 되느냐. 어느 날부터 이제 건실한 생산성이 사라지고 금융업으로 번창을 하면서 그게 한번 꺼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2000년도에 영국이 중국 경제보다 파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허구한 날 쪼그라들기만 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금융업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그 베니스의 상인들에서 악덕 사채업자 샤일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탈리아도 금융 버블 투기 버블 위에서 강대국의 흥망이 주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게 한국의 이 자본제 시장에서 말이요. 네. 저런 암적 존재들이 권력하고 연결이 돼 있냐고. 그래 놓고 뭔 주가 조작을 엄단하거나. 김건희는 그냥 앞에 내세운 사람 같아.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장모는 땅 투기. 저기 부인은 주가. 그런데 그 주가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탕주의. 한탕주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놀이터에서 놀던 사람들이. 무슨 국가관이 있고.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오직. 오직. 저 사람들의 저기 신앙은 돈이에요. 돈이야 돈. 그리고 그 돈을 받쳐줄 수 있는 권력. 사적 권력. 그렇죠. 그게 신앙이자 저 사람들이 꿈꾸는 질서입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천공은 그냥. 그리고 거기 사기꾼들은. 감옥에 한 번 갔다 오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갔다 와도 남아. 그럼 돼. 또 빼줘. 집행유예야. 병보석이야. 돈 남는데. 감옥에 가서 무상급식 좀 받고 오는 거지. 그게 대단하다고. 야. 지금도 산부로 불똥틸까봐. 전장건강하는데. 제가 보니까 산부를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표적으로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은 아주 의지를 불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다 수사해 봤던 검사들이니까.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쇼 갔다 오시면 또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겠네. 네. 알겠습니다. 좀 쉬시고 다음 주에는.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소고말도 세 건이나 나가시고. 네. 네. 그러면 오늘 김정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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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